렛츠 테이크 워워 렛츠 테이크 워워 렛츠 테이크 워워 네 이거 오늘 렌트카가 과연 감돈이 들지 않았나 나의 티는 노란 차가 안 보여 여기 너무 많이 써서 또 왔어요 여기에서 먹으면 탑밥스는 먹을 수 없고 탑밥스는 저희 가게 안에서 먹어야 돼요 오늘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콜라랑 먹겠어 지금 현주인들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이 와요 찜 맛집이라는 거죠? 뭘 먹을지 고민되는 순간 하몬 부카디오 샌드위치와 미트볼을 시켰다 레몬, 콜라, 얼음 조합은 필수 다 먹어버렸네 커피도 먹어야 돼 세뇨라 카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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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, 폴파보 에이, 오나 크루아산? 네, 오나 크루아산? 네, 오나 크루아산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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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서비스인가 봐요 미쳤다 맛있다니까 이거 하나 더 준 것 같아 식사와 후식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기 커피를 먼저 마셔볼까? 아세고비아의 아침을 여는 커피 한 잔 이제 빵을 먹어봐야겠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투박한 크로와상이었다 열심히 촬영하고 있다는 영향을 건네주셨다 투박한 크로와상이지만 그런대로 맛있었다 크로와상 한 입 그리고 커피 한 입 타파스파에 있으면 현지인들의 정겨운 인사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과 옆에 앉으며 때로운 이야기도 나눈다 그 다음에 또 오지면 너무 맛있다 하몽 보카디오가 너무 맛있어서 포장할까 고민 중이다 마지막 날이니 포장을 안 하면 분명 후회하겠지? 루스 복가지를 가져올게요 옆에 할머니들이 나를 걱정해 주셨다 루스 복가지를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엄청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러 갑니다 마지막에 갤 회고 해주니까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좋아해 주셨어요 아 여기 생각날 것 같아요 또 이 박지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왔는데 비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이 좋은 식당에 있는 세고비아를 떠나겠습니다 세고비아를 떠납니다 제일 무서운 건 렌트카가 과연 다시 자실 안에 잘 있었나 강도는 들지 않았나 이런 무서움이 있어요 잘 있을 거란 보장을 사실 못하겠어요 단반이긴 합니다 잘 있어야 할 텐데 일단 빨리 가볼게요 뒤로 수도교 보이시죠 이제 수도교를 떠나고 포트칸에도 한 6시간 운전해서 갈 예정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수도교인 것 같아요 또 월요일이 오겠지 또 월요일이 오겠지 또 월요일이 오겠지 세고비아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내 최애 레스테랍 아팠스니까 진짜 맛있어 영혼이 써주세요 내 시간 글레멘테 최세크렛토 그래도 또 하 올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시크한 아주머님들도 너무 좋아요 너무 순하게 잘 기다리고 있네 안녕 안녕 제가 무료주차한 곳에 거의 다 나가오거든요 근데 나의 티는 노란차가 안 보여 보이나 지금 안 보인 거일 거야? 그치? 노란차가 안 보여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 일단 렌트카의 최악의 상황은 뭐 창문이 깨져 있거나 타이어가 도전 받았거나 일단 창문이 깨었으면 뭐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이야 중간에 하면 되니까 차는 일단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우리 모랭이가 세구비아에서 안전하게 잘 있어졌습니다 이히히 아 차 너무 좋죠 여기다가 캐리어 실고 다운 다음에 저는 옆으로 타야 돼요 왜냐 앞에 공간이 없거든요 제가 엄청 딱 붙여놔서 그쵸? 내 차가 잘 있었던 기념으로다가 찰칵 자 이제 타고 아 슈퍼마켓을 못 갔네 아 주변에 일단 차가 무사한 거 확인했으니까 슈퍼마켓 없나 확인하고 다시 다녀오게 캐리어는 트렁크에다가 실어놨고 한 5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운전하면서 마실 물이나 이런 걸 사려고 해요 디아라는 슈퍼르메리카로 여기서 음료수를 한번 골라볼게요 스페인 슈퍼마켓은 처음인 것 같은데? 아 아 아 아 내 사랑은 길 얼마나? 이달이 2유로 또 안되네 얼마실까? 근데 1등인데?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? 오연지 6등이?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런 뿔바가 이 건더기 같은 거 과즙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렌트카 엄청 크죠? 이제 차에 닫고 다행히 세금회에서는 렌트카 사고가 없었습니다 아 아 사온 주스 좀 한입 먹고 응? 가스야? 아 이거 그냥 찐 오렌지인데요? 상큼함에 정신이 번뜩 드는 오렌지 주스였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돈시몬 거였네 돈시몬 이 돈시몬 회사가 이런 모양의 샹그리아도 엄청 맛있거든요? 엄청 싼데? 오 출발도 전인데 반이나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여행 오면 돈시몬 샹그리아 한 명씩 사고 가고 했었는데 이것도 돈시몬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차로 다가오는 걸 느꼈다 덥더라도 문은 항상 잠그고 창문은 열지 않겠어 제가 포르투갈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이게 장기운전이다 보니까 좀 겁도 나고 설레기도 한데 이제 국경을 넘는 게 또 일이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What's in my car? 또는 카르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지금 켜놓은 거거든요? 근데 이렇게 충전기 선만 연결을 하면은 뭐 블루투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짱 신기하죠?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주요 킬로미터 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660km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길을 갈 때마다 항상 이 빨간 여기 표지판에 120 90 이렇게 떠서 알려줘가지고 운전하기가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그러면 에어컨이 이제 샤악 시원하게 나옵니다 와 너무 좋죠? 그리고 음악 이렇게 하면 애플카플레이라고 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음악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운전하느라 노래는 듣지 않을 건데 근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음악을 틀으면 핸드폰이 꺼지네요 또 이제 이게 엄청 특이했는데 이게 진짜 신세계였어요 일단 지금 P인 상태이고요 이걸 아래로 누르면 P가 해제되고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서 아래로 땡기면 이제 N이 되는 거고 중립 다시 누르면서 뒤로 하면 이제 드라이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앞으로 가면 전방 카메라가 다 알려줘서 삐삐삐삐 이런 걸 다 알려주더라고 지금 못하겠어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하면 이렇게 누르면서 뒤로 하면 카메라가 글쎄 세상에 이렇게 잘 보여요 미쳤죠?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차가 너 앞에 차는 지금 이렇게 벽에 거의 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개나 있어서 위에 카메라랑 아래 카메라랑 이렇게 두 개 나와있어서 저는 후방 카메라 없다고 해가지고 엄청 주차역도 많이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원분이 엄청 좋은 차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완전 오토마틱카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세구비아에서 포르트로 이제 넘어 와볼게요 첫 조회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조회사 지하세 그리고 다시 집중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.